지난 한 주 뉴욕 증시를 보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PC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또 3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FOMC도 있을 거고 중국의 양회 등등의 이슈를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고비고비를 넘고 있는 느낌이에요. CPI부터 해서 고용, PPI 그리고 PC까지 지속해서 시장에서는 하나씩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가는지가 좀 중요한 시장이 돼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들 같이 정리하면서 또 2월 말 3월 초가 섞인 이번 주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금요일이 어땠는지 복귀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 판 정리 들어갑니다. 코스피코스닥은 이날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PC 물가 발표를 앞두고 그에 대한 경계감이 짙었습니다.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오면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분위기,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할 만큼 AI 관련주들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관련 종목들 내에서 끊임없이 시세가 돌았고요. 순환이 이뤄졌죠. 지난 금요일에도 브릿지택이 상한가,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2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좀 견조했던 쪽은 보험과 증권, 유틸리티, 해운, 그리고 리츠 정도 될 거고요. 저출산 관련한 정책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못 말리는 AI, 그러나 시장 전반으로는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내렸고요. 상위종합지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일 지수가 1% 이상 뛰었죠. 지난주 한 주간으로 계속해서 일정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BOJ 총재 후보인 우에다 가조가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정책 방향에 대한 피력을 했죠. 금융 완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현재 수준의 양적 완화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YCC 폐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가 시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일단은 긴축 우려가 조금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장은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다만 물가가 2% 목표에 달성할 경우에는 정상화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 아시아권의 이야기였고요.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무언가를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테마가 대형주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서 많은 돈이 돌다가 오르지 못한 관련주를 찾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대표적인 게 AI입니다. 처음에는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사들도 봐야 되라는 심리가 형성이 됐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전기차와 로봇 쪽의 테마를 보고 있다 보면 결국은 LG전자가 그 수혜를 또 누렸고요.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쪽으로 뭔가를 구축해가고 있는 작은 종목에서 대형주로 고려하연 쪽으로 관심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지속 반복될 여지가 있죠. AI와 로봇 얘기가 나온다면 현대 쪽에서는 현대 오토웨버가 거론이 될 것이고요. 위성 쪽 얘기가 우주항공이 지속 나온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도 크게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 속에서 못 오른 대형주를 찾아가는 것도 나름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인 거죠. 자 뉴욕장 쪽의 좀 큰 이슈는 역시나 한 주 내내 기다렸던 PCE가 되겠습니다. 발표된 헤드라인을 보시면 전월과 예상 대비 발표치가 모두 다 높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도 모두 시장의 예상과 전월치를 상회했죠. CPI, PPI 그리고 PCE까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CPI 데이터의 한 5개월 수치 증가율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PCE로 조금 확정받은 느낌인데요. 물가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다면 지금은 정말 많이 사들여서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찌 됐건 경제가 계속 탄탄하다라면 기준금리를 긴축을 더 강화해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경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 PCE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은 역의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장에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PCE 물가 데이터를 보고 말했죠. 아직 멀었다고요.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PCE를 보고 나니 디스인플레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나마 조금 희망 섞인 목소리를 준 것은 노동시장이 유지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 시장이 얘기하는 골디락스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네요. 어찌 됐건 PCE는 분명히 부담스럽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PCE는 매의 먹잇감이 된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그러니까 연말 금리도 꽤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요. 연말에 금리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인 거죠. 지금에서부터 한 100BP 올라가는 수준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비중이 늘어났고요. 125BP 수준도 또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낮춰가는 쪽의 비중은 되려 전주 대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연말까지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3, 4월이나 인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뉴욕 장에는 부담이 되겠죠. PCE 물가 얘기 나오고 나서 국제금리와 달러가 뛰었고요.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나스닥 지수가 1.7% 밀렸네요. 다우와 S&P 500도 1% 이상의 하락이었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1.8% 떨어졌고요. 2차전지 쪽도 약세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의 부지는 한국의 대형주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용이겠죠.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장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집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하락 도드라졌고요. 조금 강했던 쪽을 보시면 일부 화학주 눈에 띄네요. 항화수소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린데나 다우케미칼 등의 종목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화학주들은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들려왔던 개별 뉴스들 점검을 해봅니다. 로봇주 얘기할 때 작년 9월부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코멘트를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이 종목이 정말 알자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세계 5위, 국내 1위의 협동로봇 제조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요. 그런데 올해 안에 상장 목표를 내세웠네요.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을을 젖겠다라는 두산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협동로봇 한 10종 정도를 두산 로보틱스는 갖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H시리즈 2020년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협동로봇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중량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노동자가 일정 무게 이상을 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꽤나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해외 레퍼런스를 꽤 갖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미국과 유럽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협동로봇 협력이 올라가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오를 수 있겠죠. 지금 로봇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두산의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두산 로보틱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21년도 투자 유치 기준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4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 시장에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까지는 두산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 전략 시간을 잠시 후에 살짝 이 부분 다뤄볼 거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 뉴스 꽤 중요하게 봤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만 재차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일정상으로 체크하자고요. 테슬라 인베스터데이가 다가오네요. 마스터 플랜 3에서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자유주행, 스페이스X, 테슬라 2차전지 로봇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요 일정이고요. 이번 주가 2월 말, 3월 초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MWC 예정되어 있죠. 이 안에서 어떤 키워드 등장할지 AI 로봇 메타버스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폐배터리 국내 정책 모멘텀 이제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폐배터리 체크하시죠. 그리고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와 함께 이번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양해가 있죠. 그렇다면 중국 리오프닝 내에서도 조금 관심도를 올릴 종목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 부분 체크 가능하겠네요. 종목으로 본다면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빅테크 수수료 장사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위축을 갖고 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인데요. 네이버 연례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이버의 한국형 챗 GPT, 서치 GPT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이버 챗 GP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관련한 조금 더 색이 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브젠이나 알체라 등인데요. 체크하시고요. 우주항공청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면 위성 쪽도 주목은 필요해 보입니다. 단독이어서 주의는 좀 필요한데 내용은 굉장히 핫합니다. 세아그룹이 미국의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들 종목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그 무엇도 말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해 보이네요. 여러 이슈들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해지는데 지난주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조금 언급이 됐었던 자료입니다. 지금 AI가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주들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시장에서 조금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관련 종목들입니다. 구글 AI가 부각될 때는 이런 쪽이 대장으로 나간다라는 거고요. 오늘 연례회에 있는 네이버 AI가 부각될 때는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딩 쪽으로만 초점 맞춰서 살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 이슈 살펴주시죠. 앞서 일정에서도 얘기를 주셨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미리 보는 MWC 2023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주제는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라고 하고요. 200여 개국에서 2천 개 이상의 업체와 기관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국내에서는 SKT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 130곳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CES에서 대거 불참했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 간의 영향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대거 참여를 합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만큼 그런 건데요. 특히 화웨이 쪽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 50 시리즈와 또 워치를 공개할 예정이라서 어떤 신제품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국에서 6G 상용화 시기를 기존 대비해서 2년 정도 앞당긴 만큼 이제 6G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라던가 AI 기술 등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유럽연합에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해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 관련해서 전후로 체크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체크해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AI나 로봇 관련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XR, 양자기술, 또 드론 택시, 5G나 6G 등등의 여러 가지 섹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핫하게 올랐던 메타버스 쪽에 한번 주목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연초에 반등이 나왔었다가 3, 4주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또 불이 붙었고 이번 이슈가 또 한 번 또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장중의 호실적을 냈었던 선익 시스템이 1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알체라나 핑거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올랐었는데요. 올해 중으로 보더라도 선익 시스템이 30%가 넘게 올랐고 알체라는 벌써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가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MP나 바이브 컴퍼니, 맥스트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지난 한 해 동안 최악의 시기를 보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40%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메타 플랫폼즈가 VR 피트니스 업체인 위든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VR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IVRS ETF를 출시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7번째 메타버스 ETF라고 합니다. 모건 스텔리에서는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에는 미국에서만 8억 달러가 넘는 수준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올해는 그렇다면 다를까요? 사실 2021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그때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2021년에 상장했던 맥스트가 될 텐데요. 상장하고 나서 따상상상을 기록했었고요. 상장 사흘 만에 주가는 300%가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2%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38% 정도 상승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더 한참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앞서 체크해봤듯이 알체라가 벌써 154%나 올랐는데요. 주가는 2배 이상 올랐고요. 이외에도 4x4라던가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각각 90%, 79% 올라가면서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메타버스 관련주에게 힘이 됐던 뉴스가 바로 이건데요. 정부에서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키운다라고 하죠. 메타버스 랩 지원 사업을 꾸려서 2027년까지 석박사급 인력을 1,600여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지원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금요일에 가나안가나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이 XR 조직을 가동하고 여러 패널 업체들과 회동을 가져서 올해 중으로 신제품을 낼 것이다, 애플을 잡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말 사이에 단독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삼성에서 갤럭시 글래시스에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들어가나 올해 중에 출시가 되나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관계자 측에서는 이게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또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애플이 6월에 있을 WWDC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하고 올해 중으로 출시한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MR 헤드셋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있어서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애플 전문가 거밍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의 절반보다도 안 되는 올해 생산량이 50만 대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하면 최근에 또 인기가 있는 한 앱이 생각나는데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저기 정말 작게 사진이 있지만 저와 민영 앵커의 방입니다. 이 메타버스 상에서 직접 나의 방을 만들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앱인데요. 사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싸이월드를 연상하게 해서 이 본디라는 게 굉장히 또 열풍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 인기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디 개발사인 싱가포르 소재의 스타트업인 메타드림은 비상장사인데 이 메타드림이 AWS 파트너사 AWS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본디를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파트너사로 불렸던 솔트웨어라던가 쌍용 정보통신 원스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2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급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오류라던가 이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는 다시 시들시들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보안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국내 보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원 같은 보안주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부터 보안주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나가고 하드웨어 관련주에게 한번 집중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입니다.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6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8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했고요. 1년 동안 주가는 8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 25%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신 먹거리인 우주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고 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12월 초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유망주로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은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중국발 모멘텀 안고 있는 화학 섹터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중국은 소비의 심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각 섹터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여러 번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이 화장품이나 면세 카지노 항공 쪽은 최근에 약합니다. 연초에 반짝 이후에 오히려 그쪽 소비에 대한 기대는 지금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화학과 철강 해운 쪽에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더 이어가보죠.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없었어요. 제가 항상 미세먼지를 체크하는데 맑은 하늘이 유지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 중국 북부의 제강 중심인 당산에서 정치회의를 앞두고 생산을 조금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강의 생산이 좀 줄어든다. 그럼 일정 기간 중국 반사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도 조금 등장을 하네요. 지속적으로 양해 앞두고 모멘텀 체크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동 부유가 좀 톤다운이 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 모멘텀 기대에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구매 제한이라던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 양해가 있을 때 항상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 오름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반복된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철강이나 화학 쪽 최근에 시세를 내고 있죠. 그나마 좀 덜 오른쪽이 화학이긴 한데요. 화학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비 시설이 가동이 됐었고 공급량은 많았었죠. 그런데 경기가 위축되면서 화학 제품 수요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학사들 주가가 모두 다 내려갔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겠지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건 바로 중국향 모멘텀인 거죠. 중국에서 수요 회복이 된다면 석유 화학 제품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거고요. 고유가가 조금이나마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기 때문에 원유값이 높을수록 나프타 추출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지금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중간에 좀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은 분명 기대할 수가 있겠죠.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어요. 2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최대 화학사인 바스프가 일부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1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스프요. 유럽 공장 연구 감축 계획을 내놨고요. 화학 공장 두 개를 폐쇄하겠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요. 그러면서 그 문을 닫는 곳들이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카프로락탐, 그리고 TDI, DNT, TDA 등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생산 중단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쪽을 찾아보니 롯데정밀학, 남해화학 등이 많이 거론이 되고요.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는 카프로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 TDI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TKG 휴캠스 등이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바스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였던 건 언제나 송원산업이었고요. 지금 이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된다면 나일론 생산 공장도 폐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일론 쪽은 또 효성 TLC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화학 섹터 전반에 모멘텀이 돌 만한 내용일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거고요. 바스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세계 1위로 거듭날 만큼 강했던 이 바스프가 약해지고 있다. 유럽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경제 회복이 있는 상황이지만요. 하나증권에서는 유럽은 여전히 에너지 가격의 상흔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아시아가 제조업 측면에서 원가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고 석유화학 경쟁력도 미국과 유럽보다는 이제 아시아 쪽을 쳐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 에너지 부담으로 인해서 줄인 곳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반사 이익은 국내 다운스트림을 체크해 보자라고 말하네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언제나 많이 용어로 나오는데요. 업스트림은 원유를 가공해서 얻은 나프타로, 에틸랜 등의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이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 것을 바랍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이 되겠죠. 국내 화학사들은 이거저거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업스트림 비중이 높은 쪽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NCC 등을 두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고요. 다운스트림의 색이 더 짙은 곳은 머스판덱스나 라텍스 등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효성 TNC, 율촌화학, 이소학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운스트림 쪽을 좀 더 주목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금호석유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꽤 내놓네요. 중국 경기에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이죠. 금호석유는 합성수지가 중국향 비중이 34%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 금호석유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언급하고 있고요. 10차 대러 제재가 주말 사이에 있었죠. 합성 고무 관련한 제재가 포함이 됐습니다. 러시아 생산비중 글로벌 7% 정도이기 때문에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쪽의 업체들 더 영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학 섹터 작년보다 괜찮다 이고요. 그 가운데 다운스트림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데요. 잠시 후 화학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PC 데이터 지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높았고요. 시장은 어찌됐건 그것을 소화하면서 떨어졌어요. 기숙주 중심의 하락. 우리장에 대한 시각, 여전히 좀 보수적 의견이실까요? 뭐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연기인다는 PC 지표가 다 높게 나왔죠. 이것은 그 이후에 지금 다음 달 3월 연준 FMC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도 30%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32% 정도까지요. 그 전에는 그 전달마다 20%였고 원래는 10% 미만이었는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0.5% 올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금리 상단이 0.5%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금리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글로버 증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홍콩 증수를 보시면 2월 달 하락이 1월 달 올린 걸 다 되돌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도 잘 버텨주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유럽을 좀 따라간다면 금요일에 약간 선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121선 정도까지 조정을 열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환율이 지금 여기 환율이 1310원까지 돌파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환율적인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8%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원화가 8% 이상, 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종목변은 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인덱스 기준으로 따진다면 원화 약수로 인해서 수익 난 게 다 도루묵이 되었다. 이 말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실 수 있다면 높이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개별 종목 대응일 것 같아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현금 비중도 적절히 확보해 나가면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돼요. 종목 이슈들 좀 꼼꼼히 따져야 될 텐데 두산 얘기 좀 해주세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 어찌됐건 상장한다고 하니까 좀 더 그 가치평가에 집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치가 초기 1조가 넘었어요. 두산의 시가 초기 1조 4천억인가 제가 본 기억이 맞으면 둘 다 1조 4천9백억 정도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값어치가 연말에 상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건 우리가 평가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한 5천억 정도 선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로보틱스 관련해서 매출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단연 돋보증이 1위고요. 그런데 다만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주목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두산 그룹이 이것을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두산의 주가 흐름도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 나올 때까지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좀 좋은 기업들 많이 갖고 있는데 두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조금 저평가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지사의 자회사들이 다 재평가를 못 받죠.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지분같이만 따진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이 이해가 안 되죠. SK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를 막 주고 계신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찌됐건 두산 로보틱스 가치를 평가했을 때 두산 매수 가능하다 의견 받아봤고요. 이제 MWC도 앞두고 있고 또 삼성과 애플의 XR기기 격돌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또 스위처 움직임을 보이려 합니다. 여기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밀어두신 건지. 저는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AI라든지 로봇 관련해서도 1월 달에는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해 종목도 언급을 해드렸고.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지나온 시점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타버스 제가 그 짤을 공유하기에 좀 모여서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짤 중에서 보면 NFT는 물속에 수장되어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애가 허우적대고 있는데 엄마는 AI 그것만 이렇게 이뻐하고 있는 수영장 사진을 좀 봤는데 그만큼 메타버스가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장 전망에 되게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도 있고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하드웨어 쪽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저도 AR, XR 기기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이거 한 되게 좋은 거 샀는데 너무 무거워서 머리가 한 30분 이상 하면 뒷구리 띵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가벼운 안경화 돼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애플이 구현할 수 있을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삼성도 갤럭시 글래스라는 것을 상표권을 출연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MWC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먼저 XR, AR 기기에 관련해서 먼저 반응하고 있고 정부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 관련해서 제일 큰 맥스트가 이번에 MWC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좀 기대해볼 만한 건 AI 서비스랑 존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뉴스들인데 과연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선입 시스템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2월 22일 픽이었어요. OLED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좀 본다라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나 뉴플렉스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다. 이슈가 발생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나무가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걸 본다라면 종목을 선별해서 접근해보는 건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접근하기에는 워낙에 지금 아직까지 AI, 로봇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핫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기에는 조금 이슈가 약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셀바스 AI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고 이미 최고가 기준입니다만 290% 넘는 상승률 그렇다면 그것도 이익을 챙기는 건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다 이익 챙겨야 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이슈가 나온 다음에 한 5배, 6배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간다고 매수를 한다. 물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5, 6배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10배 간다고 매수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불안감이 여기저기 조금 느껴지니까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조금 안정성을 좀 택해서 전략을 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메타버스 얘기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종목도 문득도 AS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화학주 들어가 볼게요. 화학도 저희랑 대한류화로 조금 호흡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양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철강 화학의 모멘텀을 좀 더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화학주 괜찮나요, 지금?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서 아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수납매 측면에서의 어떤 경기 민감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수가 조정기에 좀 놓여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 못했지만 구리 가격을 좀 당분간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구리가 상품시장에서 9천 달러 갔다가 최근 며칠 동안 내리막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오히려 양해를 앞두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경기 자체, 세계 경기가 조금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해해서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가져갈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유어라든지 금오석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황 바닥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의 어떤 관심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뷰는 변화된 건 없지만 시장 자체가 아까도 계속 서두에서 혹은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추경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물론 최근 며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또 외부 변수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 섹터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은 유지하되 조금 살펴볼 포인트, 주의해야 될 내용들 언급 주셨으니까요. 보유자시라면 그거 같이 확인해가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창의스픽 가겠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보수적인 혹은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자 하시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데 그 돌다리를 다 통과한 종목인 거잖아요, 창의스픽. 어떤 겁니까? 샤페론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이든 섹터든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어쨌든 3월 달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스타링크X가 스타십 관련해서 시험비행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염증 복합제, 억제제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때문에 병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염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약의 효능도 달라지는데 샤페론은 상당히 염증의 상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토피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완화시켜주는 제품으로 치료를 받는 것인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2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시장 규모가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치료를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는 제품이 18세 이상 그리고 최소 2,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이랬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면 1년 치료비가 200만 원 미만이지만 이것이 적용을 못 받으면 이 약을 처방을 1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한 2,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토피에 대해서 성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이 제일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샤페론이 이번에 임상 2상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3월 달 중에 발표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바로 미국 FTA 승인 신청하면서 미국에서도 2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알차이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은 받았거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목표가 1만 원 정도는 설정해놓고 조금은 기다린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샤페론 얘기해 주셨고 관련한 근거들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일정 등이 꽤 많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 필두로 해서 또 테슬라 데이도 있고요. 우주항공청 얘기도 있고 해서 위송 쪽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도 잘 나온 만큼 관련한 내용들도 미리 한번 점검해보시죠.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